글로벌 비즈니스 포럼인 서울포럼 2022가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미스터 워커일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13번째를 맞는 서울포럼은 대한민국 신성장 전략 대담한 도전 우주에서 길을 찾다로 주제로 시작이 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인류의 마지막 불로션이라 불리는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인재 양성, 우주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예정입니다. 세계적인 우주공학자 로버트 주브린 파이오니에 스트로노니티스의 회장의 기조 강연을 맡았고 한국인 최초로 미국 항공우주국 발명가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최상혁 나사 랭글리 연구소 수석연구원 등의 강연자로 나서 뉴스페이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과 비전을 공유합니다.